시흥 은왕 펜트리 오션베이 단지는 총 930가구, 전용면적 59에서 84로 수요자에게 인기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평면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7월 24일 오픈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현재 건본주택 시흥시 저항동에 위치한 홍보관에 나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리얼랩트킹TV 강찬규 팀장입니다 제가 나온 현장은요 시흥 금강 펜트리움 오션베이 현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정항동에 7월 24일 오픈 예정인 건본주택 앞에 촬영을 하고 지금 직접 시와 MTB 거북섬 공동 4블럭에 들어서는 금강 펜트리움 입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바로 뒤에 보이는 입지가 금강 펜트리움이고요 지상 30층 6개동에 총 930여 강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얼마 전에 올해 4월이었죠 호반 서밋이 지금 평당 1120만원대 완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지금 7월 24일 분양 예정인 금강 펜트리움 아마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평당 1150만원대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전매제한 3면이 걸려있고요 6.17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또 거주권이 생겨났고 또 여기 시흥지역은 또 규제지역이 묶여있기 때문에 또 대출 또한 규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여기 그 앞에 바다뷰 영원한 바다뷰를 볼 수 있는 오션베이기 때문에 향후 완공 시점에 가서는 상당한 프리미엄을 갖고 갈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고요 지금 이 금강 펜트리움 이 앞에 단지는 지금 시와 MTB 거북섬에 들어온 4개 블럭 중에서 바닷가랑 상당히 가까운 입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단지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초푸마 단지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앞에 입주를 하게 되면 부산 해운대, 송도, 오션뷰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가격이 뛰었죠 마찬가지로 이 바닷가 앞에 위치한 금강 펜트리움도 향후에 높은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현장입니다 시와 MTB 거북섬 금강 펜트리움 4블럭 현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 옆으로 보이는 이 입지가 바로 7월 24일 분양 예정인 시와 MTB 금강 펜트리움 오션베이입니다 브랜드의 오션베이가 붙은 만큼 바로 앞에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영원한 입지인데요 지금 총 930여 가구의 6개 동 총 30층 높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시와 MTB 공동 총 4개 블럭에서 마지막 4번째 블럭입니다 이 입지에 바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3년 동안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또 거주 요건도 생겼고요 대출 규제라던가 하지만 지금 워낙 입지가 뛰어나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부산 해운대라던가 송도 국제도시 바닷가 앞에 단지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가격이 그래서 저희 금강 펜트리움 단지도 현재 분양이 25평은 33평 같은 경우 1150만 원대에 분양을 하더라도 향후에 높은 프리미엄 가치가 형성되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저쪽 시와 MTB 거북섬 하플레이스죠 그 유명한 파도풀장이 들어오는 곳으로 잠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금강 펜트리움 4블럭을 아파트를 입지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2020년 7월 현재 일단 규제가 많습니다 아파트 규제가 전매 제한부터 해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아파트를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기 어렵다는 점 요즘 꼭 명시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대안을 할 수 있는 투자처가 어디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오피스텔 상가 제가 있는 곳은 여기 상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파트에만 투자했던 그 패턴을 이제는 좀 시야를 넓혀서 상가 쪽을 좀 바라보신다면 그 중에서도 옥석이 있는 상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투자 수익하고 투자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입지적으로 정확히 좋은 곳을 하셔야 실패하지 않은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곳 시와 MTB 거북섬은 향후 가치가 상승할 만한 곳이기 때문에 투자로서 조금 유심히 봐야 될 지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투자는 움직이고 있고요 아파트를 투자 못하신 분들이 상가로 몰리고 있다는 점도 명시하시면 그렇게 쉽게 물건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좋은 매물들을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문 전에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